그래서 뇌노비가 2에 13 하게 되었구요 2에 13 오케이 새로운 단어를 익혔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는? Orange 쓰는 방법은? K.L.G 끝 끝 지금 뭐 이렇게 오래 걸려? Orange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조각했습니다 C.L.V 위커브드 커다란 오렌이색 호박을 Deep Orange Q P Q 이게 무슨 글잔데? 이게 P요 근데 왜 Q 소리를 내니? 펌킨 할로윈데이 때 다시 좀 읽어봐 빨리 뭘 그렇게 느려 We Camry Carved We Carved Big Orange Pumpkin On Her 그 다음에 음 Peop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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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방법?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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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연습 좀 하고 와 안되겠다 공책과정 가야지